아 이쁘다! 되게 이뻐! 여기 자연과학이라서 되게 이쁘게 나와요. 오늘 어디 가시죠? 오늘은 11월 30일 런던 가는 날! 야호! 감사합니다.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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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를 하는데. 얼굴 왜 이래요? 13시간 동안 핑계선이 진짜 죽을 것 같아. 허리가 아장 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트리프! 너무 피곤쓰. 얼굴 부은 거지 이거? 잘 찐 거 아니지? 무슨 일이야? 어디 가시나요? 호텔 가고, 호텔요? 호텔이요. 호텔 가는 중 너무 피곤해. 옷 자랑 한 번 해주세요.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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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려. 배고프니까 일단 뭐라도 먹어야겠어요. 내려갔는데 코스타 카페가 있어가지고 초코 케이크랑 머핀 사 왔어요. 떡볶이 라면이랑 같이 먹어야지. 내 발 나왔어. 극혐. 아 근데 크리스마스 트리 있어. 지니가 아침에 나가서 크리스마스 초코? 크리스마스 초코? 응, 크리스마스 초코. 찾아줬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음! 이거 제가 알려버렸습니다. 얼굴이 생겼어. 지금 숙소에서 체크아웃하고 우리 지선이 만나러. 지선, 기다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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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완전 영국 영국해. 여기 런던 킹스크로스 역이에요. 아아악! 귀엽다. 아아악!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아악! 얘 봐! 아 너무 귀여워. 아아악! 지성이 왔다. 우리 강아지와 놀아주고 있었어 뭘 샀냐면 오믈렛 에그 화이트 샌드위치 두개 샌드위치 우리 이거 먼저 먹자 이거 뭐라고? 에그 화이트 오믈렛 이거 먼저 먹어야지 냄새 쩌라 뭐라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야 진짜 짜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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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먹어봐 짜 조금 큰데 그치 난 짠거 좋아 몸에 안 좋은 거 다 좋아 내 스타일이야 맛있어 이게 완전 연고기야 대박 오 짱이다 오 맛있다 이거 맛있어요? 망고는 어때요? 망고 셔요 망고 한번 마셔볼래? 망고 셔요 이거 맛있어요 님들 이거는 시크하니까 셔요 난 달달한 망고를 원했는데 셔 셔 지금 이제 킹스 크로스역에서 에든버러 가려고 기차 탔어요 기차에 앉아가지고 브이로그 지금까지 찍은 거 편집하려고 나 이거 샀지롱 이거 뭐야 노트북 파우치 샀지롱 이거 아까 샌드위치가 이름 뭐였지? 패티? 패터? 패터? 뭐 회 어쩌고 해서 사온 연어 혼대 샌드위치인데 연어가 엄청 뒤까지 들어있는 거 좋은데 얘도 겁나 짜요 영국 애들 짜게 먹는 거 같아 이것도 진짜 짜 내 스타일이야 맛있쇼 킹스 크로스에서 에든버러까지 여기 4시간 걸리는데 지금 3시간 정도 없고 3시간 정도 걸렸어 지금 3시간 정도 걸렸어 10분이에요 이제 너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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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 나가는 거니까 우리 아빠가 엉망이잖아 떨어지지마 어 이거 흔들려고 떨어질 것 같아 마실게 괜찮아 괜찮아 제 채네로에서 만나요 채널도 없는 게 채널도 없는 게 까불어 이게 아무지도 없는 게 까불어 내가 어디가 널 떠나봐 에든버러 도착 우리 저 계단 올라가야 돼? 아니지? 에든버러 도착했어요 오 대박 진짜 이뻐 런던에서 한 5시간? 4시간? 5시간 정도 기차 타고 에든버러 도착했어요 사람이 진짜 진짜 많아요 완전 이뻐 지선이 지선이 열심히 지금 여기 에든버러 숙소 에어비앤비로 가졌네 오 문 바로 옆에 방 조그맣게 있고 이거 왜 화장실이야? 화장실이야 화장실 너무 깨끗해 귀여워 오 대박 반가세요 두 번째 방 어 방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방 등을 켜봐야겠다 방 너무 귀여워 그리고 거실 거실도 완전 좋아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테라스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젤리스 있는 아 아 됐다 오 대박 헉 왜 이렇게 파래 밖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야 테라스 완전 좋아 여기도 좋아 대박 좀 좋아 방 진짜 좋아 테라스 대박이지 주광도 이슈 네 제기 최고 자 목숨을 건 아 바위바위따 한판 흰시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안 내면 칭갈바위보 칭갈바ün 아 대박다 꺼 꺼 꺼 야 꺼 갈게요 예 에잇 한국에서 바위바위보 싸운 한식제 숙소에서 저녁 해먹고 나가서 크리스마스 마켓 갈 거야 방 너무 좋아 집 진짜 좋다 집 진짜 좋아 대박 나 칭찬해 진짜 대니 칭찬해 깜짝이야 저 언니 옷 벗고 있어 깜짝 놀랐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저 옷피치 내가 만들어볼 카라 맛있겠다 이거 한 8시 된 것 같은데 4시밖에 안 됐다 밖에 진짜 깜깜해 오후 4시에 여러분 내가 이리 와줄게 사진 찍으러 가 뭐래 나 내 꼬라지를 사진을 찍게 생겼나 잘 먹겠습니다 나 이거 한 번도 안 먹었어 진짜로 완전 맛있어 나 매운 거 못 먹어가지고 언니 먹으면 눈물 흘릴 듯 아 졸메위야 이거? 아니요 맛있어? 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불맛 음 정말 안 맵네 얘는 이거 나왔잖아요 마트에서 진짜 맛있어 크림 사다가 여기다 크림 구워 먹으면 더 맛있어 그렇겠네 개맛있어 미치X 맛있다 별로 안 넣으니 저거 나 엄청 매울 줄 알았는데 별게 될 거야 아악 스콘이랑 클로티드 크림이랑 이거 뭐야? 과자 이렇게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에 클로티드 크림 발랐고 맛있지? 오 맛있다 크림 진짜 하나도 안 느끼해 크림 발랐고 크림이라고 생각하면 좀 느끼할 수 있는데 잼 나 잘라줘 이거 잼 진짜 하나도 안 느끼해 한 통도 먹을 수 있어 솔직히 먹어놔야지 근데 우리 집은 플로티드 크림 늘 사놨거든요 맞아? 진짜 맛있어 나 처음 먹어봐야고 근데 여기 거 다 느낌 다르다 야 진짜 맛있어 스콘도 맛있고 그래서 한국에 팔아 플로티드 크림? 응 팔아 그것도 이제 정식 수입하더라고요 로다주 업체는 얼마 로다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아니야? 아이언맨? 로다주 이거 맞는 거 같아 로다주라고 했던 거 같은데 로다스? 로다스 맞아 로다스 크림 컷 있어요 진짜 맛있어 바로 입 속으로 계속 떨어져 있어요 언니 이거 하나 더 드세요 지금 몇 시지? 6시야? 지금 새까박해 완전 아니 카메라가 오히려 이게 야간 모드여서 지금 밝게 보이는데 진짜 깜깜한데 11시야 진짜 쫄려 카메라 안 돼 더 있어요 너무 졸려 미니 여자인데 뭘 먹으면 숙소하고 나간 맨돌이 없을 지금 에든버러 시내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너무 졸려 진짜 진짜 졸다가 못 나올 뻔 하.. 졸려 아니야 전인 자리야 전인 자리야 전인 자리야 안 졸려 1도 안 졸려 노래 부를 거였어 여기 턱밥 우와 대박 여기 둥둥 떠있어 황이 으 쓰레기 완전 신기해 완전 신기해 여기서 헤드폰을 사오는 거야? 빌려서 빌려서 아 빌려서 티켓을 사면 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헤드폰을 들으면서 자기들끼리 콘서트 콘서트 하면서 듣는 거래 완전 신기해 비스코 말 진짜 그런 노래 나오는 거 같고 진짜 신박하다 와 아이디어 좋다 되게 프라이마크 난 이거 사고 싶어 대박 뭐 헉 브러쉬 케이스? 아 너무 이뻐 나 로즈고드 반짝반짝한 거 진짜 좋아하는데 프라이마크에서 이만큼 질렀는데 33파운드 나왔어 얼마예요? 33파운드는 얼마냐 4만 4만 7천 원 정도? 4만 7천 원 막개산화기 프라이마크 프라이마크 너무 좋아 잠깐만 이거 예쁘다 예쁘지 아이폰 아야 아야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아 몇 번 더 맞을걸요 아 이것보다 더요 우와 진짜 이쁘다 아 쏘리 아 쏘리 뜯어? 잘 나와요 아 이거 카메라 좋다 사고 싶다 더 추워 이게 뱅쇼라고? 와인 짜졌네 아 그래? 별로 차가운 와인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되게 겨울에 이렇게 많이 먹더라 아 그래? 술 냄새 너무 많아 살짝 냄새로 취할 것 같아 지금 뜨거지로 더 냄새가 근데 아이스크림 날려면 아이스크림 날려면 아 그래? 아 귀여워 애들 와인 먹을 때 나 핫초코 치얼스 짠 맛있어 맛있겠다 야 냄새 쩔어! 우리 이거밖에 안 먹어 근데 고기? 아니 지금 굽는 중 더 굽는 중 더 굽는 중 더 굽는 중 나 화날뻔 했잖아 지선아 지금 뭐 뭐하는 짓이야 어 진짜 맛있겠다 초고기가 냄새 쩔어 진짜 괜찮아요 이거 다 해가지고 얼마였지 아까? 4천 원 막 이래요 미쳤나봐 고기 사가지고 쩔어롱! 됐어 음 개맛있어 존맛탱 짠 진짜 맛있어 음 맛있다 음 수 맛나 맛있어 지선이가 구워준 스테이크 존맛탱탱구리 진짜 맛있다 이거 두꺼운 맛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크림과 소금 고맙습니다 SAP 수고 historically